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번 문제 주세요. 헬로윈은 어느 민족 축제에서 유래했을까? 바이킹족, 슬라브족, 게르만족, 켈트족. 지우개 찬스 나갔어요. 정말 모호한 보기 하나가 지워졌죠. 저는 좀 헷갈리긴 했겠지만 지우개 보기가 딱 사라져서 저는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워지니까 아마 많은 분들 쉬우셨을 거예요. 금요일은 TV 켜셔야 됩니다. TV, TV. 자, 5번 문제. 네. 정답 확인합니다. 그렇죠. 켈트족이죠. 3번 게르만족을 저희가 지워드렸거든요. 헬로윈데이가 미국 행사로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사실 헬로윈데이는 말이죠. 고대 켈트족이 귀신을 쫓기 위해서 벌이던 사마인이라는 축제가 변형된 거예요. 켈트족 우선인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해서 호박을 조각해서 사용하면서 지금의 축제가 생겼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지금 뭐 요즘 세계 각지에서 축제 준비하고 있죠. 하루 종일 마음 편하게 등장하고 재밌게 보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